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입니다. 며칠 전 제 영상 도용권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목소리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해결이 되어서 다시 낭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테리의 집 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테리의 집은 프랑스의 한적한 부득가 뒷골목에 매춘부 여성들이 술과 웃음을 파는 술집의 이름입니다. 모파상의 테리의 집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테리의 집 기드 모파상 1장 매일 밤 11시경이 되면 사람들은 카페이라도 가는 것처럼 슬쩍 그곳에 간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6사람이나 8사람 언제나 같은 얼굴들이다. 그것도 무슨 도락가 따위가 아니라 읍내의 명사나 또는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샤르트르주를 마시면서 여인들을 희롱하거나 그들이 늘 얼굴을 대하는 마담과 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는 집에 가기 위해 밤 12시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젊은 패들은 그 뒤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페인트 칠을 하여 보잘것 없고 깔끔하지 못한 집으로 생태티엔을 사원 뒤 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한창 짐을 내리고 있는 배들이 가득한 선창이 보였다. 저수지라 불리는 큰 염전도 보이고 건너편에는 성모 마리아 언덕과 잿빛을 띈 낡은 교회도 보였다. 마담이란 여인은 루루현의 꽤 이름 있는 농가 출신이지만 마치 부인용 모자 기술자나 디자이너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의 장사를 매우 수월하게 인수받았다. 매춘보라는 것을 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도해지에서의 끈재익인 편견도 이 노르망디의 시골 구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부들은 아주 좋은 장사지 하고 말한다. 농부들은 자신의 아들을 도해지로 내보내어 색시집을 경영시킨다. 마치 여학교 기숙사의 감독이라도 시키는 듯한 마음으로 말이다. 이 집은 전의 주인이었던 숙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었다. 무슈와 마담은 지금까지 브로토 근처에서 하숙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패칭에 있는 이 장사가 유리해 보이자 재빨리 하숙집을 청산하고 경영자가 없어 기울어지려는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달려왔던 것이다. 부부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으므로 고용인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세 호감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에 무슈는 뇌일혈로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새로운 사업이 그에게 운동 부족과 게으른 습관을 길러주어 어느새 지나치게 뚱뚱해졌기 때문이었다. 마담은 과부가 되었지만 가게에 놀러오는 손님 누구와도 친하게는 지내도 절대 아무나와 놀아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한 집에서 침식을 같이 하는 여자들까지도 무엇 하나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없었다. 마담은 좋은 몸집에 살이 적당하게 찐 매우 애교가 많고 사교성이 있는 여인이었다. 언제나 집 안에 틀어박혀 햇볕을 거의 쬐지 않았으므로 안색이 창백하긴 하지만 니스라도 칠한 듯이 피부가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발을 사용하여 곱슬곱슬한 엷은 머리칼이 뺨으로 흘러내린 모습은 그녀의 성숙한 자태와는 어울리지 않게 마치 수천여 같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 언제나 변함없이 명랑하고 보기에도 싹싹한 모습에다 농담을 좋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새로운 장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만의 조심스러운 품성이 있었다. 손님들의 거친 언동이 지금도 그녀의 마음을 약간 상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가끔 못되게 자란 젊은 패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집을 노골적인 이름으로 부르거나 하면 벌떡 일어나 화를 내는 그녀였다. 요컨대 그녀는 고상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부리고 있는 여인들을 친구처럼 대하고도 있지만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저희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곤란한데요? 였다. 하지만 주말에는 가끔 그녀가 데리고 있는 여인들과 마찰을 전세내어 소풍을 나가는 일도 있었다. 베르몬 계곡을 흐르고 있는 개울가의 잔디 위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린애들 같은 장난으로 조롱 속에 갇힌 새들의 환이었다. 잔디 위에 앉아 햄이나 소시지를 먹고 사과주를 마신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온다. 몸은 기분 좋을 정도로 지치고 마음은 부드러운 감동으로 넘친다. 그래서 마차 안에서는 서로 다투어 마담에게 키스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녀가 점잖고 친절하고 마음씨 고운 어머니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집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거리 모퉁이 쪽의 입구는 밤에 하친 계급 사람이나 뱃사람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 카페였다. 그리고 이 집에 장사를 맡고 있는 여인들 중 두 사람이 카페의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프레더릭이라는 심부름꾼이 있었다. 황소처럼 고집이 새고 수염은 아직 자라지 않은 갈색 피부에 몸집이 작은 청년이었지만 그녀들은 손님 목에 양팔을 감고 그 청년의 무릎 위에 몸을 누인 채 연거푸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다른 세 여인들은 합해서 다섯 사람밖에 없었다. 다른 세 여인들은 일종의 귀족 계급을 맡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2층 손님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필요할 때나 2층에 손님이 없을 때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그 고장에 소위 귀족들이 모이게 마련인 이 주피터 축제일 동안에는 이 집에도 푸른 벽지로 단장한 곳에 레다가 백조를 안고 잠들어 있는 그림을 걸었다. 이 방까지 오려면 둥근 계단을 올라오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즉, 이 계단은 큰 길에서 보기에는 어설프고 보잘것없는 문으로 통해 있었다. 그리고 이 격자문 위에는 작은 등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지금도 어떤 거리에 가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벽면에 안치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상 밑에 켜져 있는 바로 그런 등불인 것이다. 집은 낡고 습기에 차 있어서 어디에서나 곰팡이 냄새가 났다. 가끔 복도에서 오드 콜료뉴 향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아래층의 반쯤 열린 문으로부터는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져 집 안을 폭발시킬 듯한 사나이들의 천박하고 큰 목소리가 2층 손님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담은 2층 손님들과는 친구 사이처럼 지내는 터였으므로 자리를 뜨지 않고 그들이 알려주는 거리의 소문을 즐겁게 듣고 있었다. 사실 그녀와의 진지한 대화는 세 여인들의 철없는 수다와 비교할 때 청량제와 같은 것이었고 또한 이들 올챙이 배를 한 귀족패들이 나누는 음단패설은 일종의 휴식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어차피 매일 밤 매음 상대에게 와서 리퀘르 한 잔만을 마시는 구두새면서 우쭐대는 패거리들이니까 말이다. 2층의 세 여인이란 페르낭드, 라파엘, 그리고 왈가닥이라는 별명의 로자였다. 여인들의 숫자가 적었으므로 그녀들은 여자라는 타입의 견본처럼 제각각 훈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건 자신이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여인이나 적어도 이상형에 가까운 여인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페르낭드는 금발의 미녀를 대표하고 있었다. 몸집이 매우 크고 약간 뚱뚱하고 피부에 탄력이 없는 시골 출신의 처녀로서 얼굴에 주근깨는 아무리 손을 써도 없어지지 않았다. 금발이 엷어서 빛깔이 없는 듯한 머리칼은 끝이 갈라져 볼품없이 헝클어져 삼베실 같은 꼴이지만 그것이 제법 머리통을 덮고 있었다. 라파엘은 마르세이유 출신으로 이 항구 저 항구를 떠돌아다니던 여인으로서 유대비인 이라 불리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깡마른 여인으로 툭 붉어진 광대뼈에는 연질을 바르고 쇄골 기름으로 윤을 낸 새카만 머리칼은 귀 밑에서 갈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눈은 틀림없이 아름다웠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눈동자에 약간의 배태가 끼어 있었다. 활처럼 굽은 코는 모가 난 턱 위에 메보리 코로 늘어졌다. 입을 열면 새로 만들어 넣은 두 개의 의치가 다른 거모튀튀한 이들과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왈가닥 로자는 둥글둥글하게 살이 쪄서 배만 보이는 몸에 난쟁이 다리가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쉰 목소리로 색정적이거나 감상적인 노래를 부른다. 그러다가는 정신없이 이야기를 짓거리기도 한다. 그녀가 짓거리는 것을 그치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이며 음식 먹는 것을 그치는 것은 짓거리기 위해서인 것이다. 뚱뚱한 몸집에 다리는 짧으면서도 마치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뛰어다닌다. 거기에다 쉴 새 없이 폭발하는 웃음소리는 마치 금속성의 폭음 같다. 2층에서나 지붕 및 방에서나 카페 안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습지도 않은 일로 폭발한다. 아래층에 있는 두 여인은 능구렁이란 별명을 지닌 로이즈와 약간 발을 절어 그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플로라이다. 로이즈는 자유의 여신처럼 언제나 삼색띠를 두르고 있었다. 플로라는 스페인 여인처럼 머리에 동전으로 꾸민 장식을 달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절룩거리며 걸을 때마다 빨간 머리에서 동전이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춤추는 꼴이 가관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두 여인은 축제 이래 모처럼 모양을 낸 부엌 대기처럼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촌스러운 여인이다. 그 이상으로 밉지도 않아 어디로 보나 객주집 한여이다. 그래서 선창가에서는 그녀들을 두 대의 펌프라고 부른다나? 여하튼 서로 질투는 하고 있지만 결코 폭발한 적이 없는 평화가 이 다섯 명의 여인 사이에 깔려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담의 현명한 회유책과 언제나 변함없는 명랑성 덕분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집은 보통 작은 마을에 단 한 채밖에 없으므로 언제나 꽤 흥청대고 있었다. 마담은 이 집에 어울리도록 치장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한 그녀는 그녀대로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게 친절히 대했다. 그녀가 인심이 후하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어서 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녀를 대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듯 했고 손님이 그녀에게 특별한 우정이라도 나타날 수 있게 되면 아주 우쭐해지고 좋아하는 터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업상 만나야 할 일이라도 생기면 의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럼 오늘 저녁 거기서 요컨대 테리의 집은 이 고장의 휴게실 같은 곳이었으며 매일의 회합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5월도 다 가는 어느 날 저녁 옛 읍장이며 목재상을 경영하는 푸우랑 씨가 그날의 맨 처음 손님으로 찾아왔으나 테리의 집 문이 닫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 앞에도 늘 켜져있던 등불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고요하다. 그는 문을 두들겨 보았다. 처음에는 똑똑 다음에는 좀 더 힘을 주어 쾅쾅 두들겨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로 나와 시장까지 왔다가 역시 그곳에 가려는 무역 중개업자인 뒤베르시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함께 되돌아가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와 하는 함성이 바로 옆에서 일어났다. 집을 한 바퀴 돌아가 보니 한 폐의 영국 뱃사람들이 주먹으로 카페 쪽에 닫혀있는 덧문을 부서져라 두들기고 있는 것이었다. 두 신사는 남의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재빨리 그곳을 빠져 도망치려는데 여보시여 여보시여 하는 부르는 소리에 발을 멈추었다. 뒤돌아보니 뒤돌아보니 건어물상을 경영하는 트루누버씨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불렀던 것이다. 두 사람이 일에 자초지종을 말하자 건어물상 주인도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더구나 아내의 감시가 심해서 토요일밖에는 올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경찰 친구인 볼드 박사로부터 그녀들이 정기검진을 한다는 말을 들은 그는 위생 경찰이 나타나는 토요일만은 안전한 날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밤 허탕을 치면 앞으로 일주일을 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새 사나이는 기분 전환을 위해 방파제까지 천천히 가보기로 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은행가의 아들이며 테리의 집의 단골 손님인 필립군과 세무관 팡페스 씨를 만났다. 그래서 그들은 유태인 거리를 거쳐 되돌아가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돌아가서 보니 환한 뱃사람들이 테리의 집을 둘러싸고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의 2층 손님들은 그곳을 벗어나 하릴 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보험 대리점을 경영하는 듀피 씨와 재판소의 판사인 바하스 씨를 만났다. 그로 인해 긴 산책이 시작된 셈인데 맨 먼저 방파제로 나왔다. 그들은 방파제 둑 위에 나란히 앉아 거품을 뿜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딪혀 부서지는 바다의 단조로운 외침 소리는 방파제 둑을 따라 밤의 어둠 속을 끝없이 올려 퍼지게 한다. 이들 산책자들이 한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투르누보 씨가 말을 뱉었다. 아주 따분한데 나도 그래 하고 팡페스 씨도 응답했다. 언덕 밑을 지나는 숲 그림자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저수지에 나무 다리를 건너고 철로 옆을 지나 다시 광장에 나왔을 때였다. 갑자기 세무관인 팡페스 씨와 건어물 상을 하는 투르누보시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찮은 식용 버섯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한 사람이 그 버섯인가 뭔가 하는 것을 이 근방에서 보았다고 큰 소리 쳤기 때문이었다. 아마 서로가 기분이 울적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팡페스 씨는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 읍장인 푸랑 씨와 보험 대리점을 하는 듀피 시 사이에 세무관의 봉급과 부수입에 관한 일로 입시름이 시작되었다. 양쪽 모두가 한창 욕지거래를 하고 있는데 와 하는 큰 함성이 일어나며 문 닫힌 테리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지쳐버린 뱃사람들의 패거리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두 사람씩 팔짱을 껴 긴 행렬을 이루고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는 것이었다. 신사들은 남의 집 대문 앞에 몸을 숨겼다. 소란스러운 무리들은 교회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폭풍이 물러가듯 소음은 조금씩 들려오다가 얼마 후에야 조용해졌다. 풍우랑씨와 뒤피씨는 으르렁대고 있었으므로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각각 제 갈 곳으로 가버렸다. 나머지 네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은 자연히 테리의 집 쪽으로 향했다. 건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이 닫힌 채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조용하고 고집센 주정꾼만이 남아서 카페 문을 퉁퉁 두들기다가 단념하고는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로 심부름꾼인 프레더릭을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음을 확인하자 체념한 듯 돌계단 위에 주저앉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다. 신사들이 물러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시끄러운 뱃사람들의 무리가 다시 나타났다. 프랑스 뱃사람들은 라마르세예즈를 영국 뱃사람들은 루르 브리타니아를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불렀다. 뱃사람들아 한 무리가 문이 닫힌 집의 벽을 향해 돌진하자 이번에는 맹수와 같은 다른 무리들이 부두쪽으로 밀어붙여 두 나라 뱃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터졌던 것이다. 그 싸움으로 영국인 한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프랑스인 한 사람은 코가 깨졌다. 그 와중에도 조금 전에 그 주정뱅이는 그대로 돌계단 위에 앉은 채 이번에는 마음이 언짢아진 어린애나 술 취한 사람들처럼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마침내 신사들은 돌아갔다. 이 어지럽던 거리는 다시 조금씩 정막을 되찾았다. 이곳 저곳에서 가끔씩 사람들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곧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때까지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사나이가 있었다. 건어물상을 하는 트루누버씨로서는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리기가 안타깝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는 경찰을 원망하였다. 경찰은 이런 종류의 공익건물을 단속하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제멋대로 폐쇄하다니 되먹지 되먹지 않은 일이라고 항의하고 싶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 벽을 만져보거나 하면서 폐쇄한 까닭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차양 밑에 무엇인가가 써붙여 있었다. 급히 성냥보를 그어보니 서투른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첫 영성체를 위해 쉬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아까의 그 주정꾼은 이 무정한 문간에 다리를 길게 뻗고 자기 집 안방인양 잠들어 있었다. 그 다음 날에도 단골손님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무슨 구시를 만들건 차례로 이 집 앞을 지나갔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인지 겨드랑이에 서류 뭉치 따위를 끼고 다녔다. 그리고 슬쩍 옆눈으로 다음과 같은 묘한 종이쪽지를 읽는 것이었다. 첫 영성체를 위해 쉬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마담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고향인 루루현의 비르빌에서 목순오릇을 하고 있었다. 마담이 이 브로토에서 하숙집을 경영하고 있을 때 남동생의 딸의 데모가 되어 콩스탕스 리베 라고 이름을 지어준 일이 있었다. 리베란 그녀 생가의 이름이었다. 동생은 누님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에게 꼬박꼬박 편지를 보냈지만 두 사람 다 장사에 메어 있는 몸이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딸이 12살이 되어 금년에는 첫 영성체가 행하여 지므로 그는 누님과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편지를 보내 누님이 의식에 참석하리라는 것을 예정에 넣었다고 했던 것이다. 나이 많은 양치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대모인 그녀의 조카 딸에 관한 의식이었으므로 거절할 수가 없어 참석하겠다고 승낙했었다. 동생인 조제프의 속셈은 누님에게 친절을 베풀어 놓으면 자식이 없는 누님이 나중에는 동생의 딸 즉 누님의 조카 딸에게 유언장을 써서 유산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누님이 하는 장사가 그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테리의 부인은 패칭에서 꽤 잘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패칭에서 비르빌까지는 적어도 200민은 좋게 된다. 시골 시골 사람들에게 육지의 200리는 도해지 사람들에 있어서 큰 바다 만큼이나 가기가 어려운 곳이다. 또한 약 500가구밖에 되지 않는 벌판 한가운데에 파묻힌 듯이 다른 시의 시골 마을에 관한 것은 패칭 사람들이 마음 쓸 일도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요컨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첫 영성체가 가까워짐에 따라 마담에게는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있었다. 마담을 대신해 줄 여인이 없었고 게다가 설사 단 하루라도 남에게 집을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집을 비우면 2층 여인들과 아래층 여인들의 보이지 않던 반목은 반드시 폭발할 것이고 또 프레더릭은 모레까지 휴가를 주워버렸다. 이러한 사정을 전해드린 동생은 군소리 없이 승낙하고 여인들을 그의 집에 하룻밤 재워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토요일 아침 오전 여덟시발 급행 열차는 마담과 그 일행들을 이등 열차에 태우고 출발했던 것이다. 부우즈빌 까지는 객차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그녀들은 까치들처럼 계속 종활됐다. 그런데 부우즈빌 역에서 한 부부가 탔다. 사내 쪽은 나이 많은 농부로서 푸른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작업복에 깃은 빕이 꼬여있고 헐렁헐렁한 솜에는 희고 가느다란 수가 놓인 손목 근처에서 좁혀졌다. 머리에 얹혀있는 구식의 실크모자는 햇빛에 바래요. 털이 곤두서고 있는 듯이 보였다. 한쪽 손에는 녹색의 아주 긴 우산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세 마리의 오리가 놀란 얼굴을 내밀고 있는 큰 바구니를 들었다. 아내는 촌스러운 화장을 하고 긴장하여 코가 곡괭이처럼 뾰족해져 마치 암탉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석고상 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도의 사람들 틈에 끼어 기가 질린 모양이었다. 사실 기차 안은 눈부실만큼 찬란한 색채가 범람하였다. 마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란색의 비단옷에 새빨간색의 눈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는 프랑스 캐시미어의 쇼를 걸치고 있었다. 페르낭드는 체크무늬의 드레스 밑에서 괴로운 숨을 쉬고 있었다. 동료들에게 부탁하여 코르셋을 너무 힘껏 조였기 때문에 축 늘어졌던 저 가슴이 마치 두 개의 둥근 지붕처럼 부풀어올라 옷 안에서 물결처럼 쉬지 않고 움직였다. 왈가닥 로자는 아랫단에 큰 무늬 장식이 있는 분홍빛 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살이 너무 찐 어린애나 지나치게 살찐 난쟁이처럼 보였다. 그리고 두 대의 펌프는 낡은 커튼을 잘라서 만든 것 같은 이상한 무늬의 옷을 입고 있었다. 설사 그것이 커튼이라 하더라도 왕정 복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의 무늬가 있는 캐캐 묵은 것이었다. 열차 안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게 되자 여인들은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차가 보베르크에 도착하자 갈색의 구렛나룻을 기른 한 신사가 올라탔다. 반지를 몇 개씩이나 끼고 금팔찌까지 낀 사나이가 열차 안에 들어오자마자 머리 위 선반에 짐을 여러 개 올려놓았다. 얼른 보기에도 익살꾼인 듯한 사람 좋은 사나이였다. 그 사나이는 그녀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 빙긋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부인들께서는 주둔지를 바꾸시는 모양이군요. 이 질문은 그녀들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마담은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사나이는 변명을 했다. 이것 참 실례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말하려던 것이 그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자 마담은 뭐라고 대답해 줄까 하다가 이 사과의 말로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흥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신사는 왈가닥 로자와 농부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농부의 바구니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세 마리 오리에게 윙크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이 좌중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리의 부리 밑을 간지리며 익살스러운 말을 해서 사람들을 웃기려 했다. 우리는 조그만 연못에 굿바이 하고 왔죠. 꽥꽥꽥 조그만 꼬챙이와 친하기 위해 꽥꽥꽥 가엾은 오리들은 이 사나이의 손길을 피하려고 목을 이리저리 돌리고 바구니로 된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세 마리가 한꺼번에 외쳐댔다. 꽥꽥꽥 꽥꽥꽥 꽥꽥 와 하고 여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녀들은 몸을 구부리고 제가 먼저 오리를 보려고 야단들이었다. 오리에게 정신이 팔려 넋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신사는 이때를 놓칠 세라 애교와 위트 그리고 익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 로자도 거기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신사의 정강이 너머로 몸을 구부리며 세 마리의 오리 코끝에 키스를 했다. 이것을 계기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여인이나 오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주거나 꼬집거나 했다. 농부 부부는 그들의 오리 이상으로 혼이 빠져버려 넉나간 사람들처럼 눈만 꿈뻑거릴 뿐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름살 투성의 두 부부의 얼굴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은 듯한 표정이었다. 이 신사는 실은 행상인으로서 농담으로 부인들에게 바지거리를 선사하겠다고 말하고는 짐작을 하나 내려서 펼쳤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양말 데님이 가득 들어 있었다. 파랑 분홍 빨강 보라 주황 자주 등 각가지 빛깔의 양말 데님으로 금빛 큐피드가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여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지만 곧 여인들이 화장품이나 장신구 등을 고를 때 취해지는 그럴싸한 태도로 돌아가 그 견본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눈짓이나 귀의 말로 의논하기도 하고 몸짓으로 대답하였다. 주황색의 양말 데님이 마담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신사는 여인들이 물건을 실컷 구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 그럼 여러분 어디 한번 신어봅시다. 하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여인들 사이에서 어머나 하는 폭풍과 같은 외침이 있었다. 그리고 간간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오므리고 스커트를 꼭 여미였다. 사나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기다렸다가 잠시 후 천천히 말했다.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짐을 챙기겠습니다. 하더니 이번에는 여인들을 꿰는 듯이 말하였다. 신어본 분에게는 좋아하시는 것으로 한결에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나 그녀들은 조금도 탐나지 않다는 듯이 조금 전과는 180도로 달라진 태도였다. 하지만 두 대의 펌프들은 매우 가엾게 보여 사나이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보았다. 특히 그네라는 별명의 플로라는 갖고 싶어 죽겠다는 속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사나이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자 한번 신어봐요. 그렇지 이 연보라빛이 너에겐 어울릴 거야. 그러자 그녀는 결심한 듯이 스커트를 걷어올려 한쪽 다리를 내밀었다. 소를 치는 여인처럼 튼튼한 다리에 헐렁헐렁 양말을 신고 있었다. 사나이는 몸을 구부려 양말 데님을 우선 그녀의 무릎 밑에 넣은 다음에 무릎 위까지 쭉 올렸다. 그러고는 그녀를 슬쩍 간질이자 플로라는 극골에 몸을 뒤틀며 킥킥 하고 웃음소리를 냈다. 양쪽 다 끼는 것을 끝내자 사나이는 연보라빛 데님 한 켤레를 그녀에게 준 다음에 다시 물었다. 자 이번에는 누구 차례인가요? 여인들은 일제히 외쳤다. 내 차례예요. 내 차례. 사나이는 왈가닥 로자부터 시작했다. 로자는 복사뼈도 보이지 않는 호박처럼 살찐 다리를 걷어올려 보였다. 라파엘의 말처럼 정말로 소시지 다리였다. 다음 차례였던 페르낭드는 그 무게에 있는 다리가 행상인을 감동시켰는지 칭찬을 받았다. 유태 미인의 말락갱이 다리는 좋은 평을 받지 못했다. 능구렁이인 루이지는 장난으로 마담의 머리 위에 그녀의 스커트를 둘러 씌웠다. 그래서 마담은 짓꽂은 장난을 못하게 잔소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담이 다리를 내밀었다. 윤기 있으면서도 튼튼한 노르망디 여인 특유의 아름다운 다리였다. 이른바 견문이 넓은 이 행상인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이 아름다운 종아리를 보고 모자를 벗고는 프랑스 기사처럼 격례하는 것이었다. 노부부는 이 열차 안의 모습들에 놀라 오하니 벙벙하여 한눈으로 견눈질만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병아리를 닮아 갈색 구렛나루 선생은 일어서자마자 두 사람의 코끝에서 꼬끼오 꼬끼오 하고 놀려대었다. 이것이 또 여러 사람을 몹시 웃겼다. 노부부는 모트빌에서 내렸다. 바구니와 오리와 우산을 무슨 보물단지처럼 끝까지 챙겨들고 있었다. 가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 말했다. 저것들은 매춘부들이에요. 아마 일당들이 파리로 진출하는 모양이에요. 그 재미있는 행상인도 실컷 놀고 난 다음에 루앙에 도착하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려버렸다. 마담은 적당한 기회에 무례함이 지나친 그에게 한마디 해주려던 참이었다. 마담은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을 향하여 혼시조로 말했다. 상대방을 살피지도 않고 말을 걸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복이었다. 오아세르에서 열차를 바꿔 타고 그 다음 역에 내리자 조제프 리베시가 마중 나와 있었다. 흰 마리끈은 큰 이른마차가 의자를 가득 싣고 대기하고 있었다. 세 여인은 안쪽의 의자 위에 앉고 라파엘과 마담 마담의 남동생은 앞쪽 의자에 앉았다. 로자는 좌석이 없어 덩치가 큰 페르낭드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렇게 일행은 출발하였지만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말의 불규칙한 걸음이 마차를 심하게 흔들어 의자는 튕겨지고 손님들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공중에 뜨거나 좌우로 비틀거렸다. 그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지르지만 그 소리마저 심한 덜거덕 소리에 지워져버리고 말았다. 그녀들은 짐장 옆에 던져지고 모자는 등에 매달리거나 콧등에서 대롱거리거나 어깨 위에 떨어지거나 하는데도 흰말은 아랑곳 없이 달리고 있었다. 쥐꼬리처럼 털이 없는 보잘것 없는 꼬리로 가끔 가끔 자신의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꼬리를 세운 채 달린다. 조제프 리벤은 한쪽 발을 마차 손잡이에 걸치고 다른쪽 다리는 구부려 무릎을 올려 말곱비를 쥐었다. 그리고 목으로는 병아리를 부르는 어미닭 같은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흰말은 귀를 쫑긋 세우고 걸음을 빨리 하였다. 길 양쪽에는 푸른밭이 펼쳐져 있었다. 군데군데 한창 꼽힌 장다리가 물결을 이루어 노랑 넵킨을 펼치고 있는 듯 했다. 그곳에서 강렬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아마 멀리서부터 바람에 실려왔는지 가슴에 스며드는 달콤한 냄새였다. 이미 꽤 자란 보리포기 사이에는 도깨비 부채꽃이 하늘색의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인들은 그 꽃들을 꺾고 싶었지만 리베시는 마차를 멈춰주지 않았다. 때로는 온통 피를 흘리는 듯이 붉은 양규비 꽃이 가득 피어있는 곳을 지났다. 이들의 갖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들판 속을 그보다도 더 화려한 꽃다발을 싣고 있는 이른마차가 흰말에 경쾌하고 빠른 걸음에 흔들리며 달린다. 농가의 큰 나무 그늘에 숨는가 하면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모습을 나타내거나 하며 빨갛고 파란색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노란과 초록색의 농작물 속을 달리면서 이 여인들을 가득 실은 화려한 마차는 햇빛을 받으며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랭이 이랭이 동생의 동생의 문앞에 왔을 때는 오후 1시가 되었다. 그녀들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뱃속이 비어 얼굴이 창백했다. 집을 나선 후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리베의 아내는 달려나와 한 사람씩 마차에서 내려놓고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키스하려고 했다. 그 중에서도 신호이에게는 키스공세를 퍼부으며 손을 놓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생이 일하는 방에서 식사를 했다. 내일의 연회를 위해 작업대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시는 오믈렛과 고급 사과절을 넣은 돼지고기 구이로 배를 채우자 그들은 겨우 마음이 놓였다. 리베는 건배를 하려고 아까부터 술잔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잔심부름을 하거나 요리를 만들거나 접시를 나르거나 치우거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입을 대고는 마음껏 드세요 하고 속삭였다. 벽에 벽에 세워놓은 널빤지와 구석에 쓸어 모아놓은 대폐밥에서는 대폐지를 한 목재 냄새 목공의 독특한 냄새와 폐까지 스며드는 듯한 송진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주인공인 여자애를 보고 싶었지만 교회에 나가고 없어 저녁대가 되어야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주변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보잘것 없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마을 가운데에는 큰 길이 꽤 뚫려 있었다. 이 큰 길 양쪽에 늘어선 열체쯤 되는 집이 상가의 전부였다. 정육점 식품점 목수집 커피집 구두빵 빵집 등이었다. 교회는 이 큰 길에서 떨어진 작은 묘지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문 앞에 있는 네 개의 큰 보리수가 교회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교회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 규석 벽돌로 지은 건물로 옥상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한 종로가 있었다. 교회 뒤로는 다시 들판이 펼쳐져 있고 드문드문 서있는 나무 그늘 사이에는 농가가 숨어 있었다. 리벤은 괜스레 점잔을 빼며 작업복을 입었으면서도 노이와 팔짱을 끼고 걸으며 아주 위험있게 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라파엘의 금실로 수놓은 드레스에 열중하여 라파엘과 페르낭드 사이에 끼어들었다. 뚱뚱보 로자는 그 뒤를 뒤뚱뒤뚱 따라갔다. 지친 데다 절룩거리는 그네 플로라나 능구렁이 로이즈도 뒤따르고 있었다. 마을 눈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지팡이를 든 노파는 귀하신 분들의 행차인가 싶어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도해지의 아름다운 부인들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는 것이었다. 저 숙녀들은 조제프 리벳 딸의 첫 영성체를 위해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인 것이다. 이러한 존경심이 목수집에 쏟아졌다. 교회 앞을 지나자 어린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어린 목소리로 목청껏 부르는 성가였다. 마담은 그 천사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여인들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들판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의 소유지나 논밭의 수확고나 가축의 생산 등의 설명이 한 차례 끝나자 조제프 리벤은 가축의 무리가 아닌 여인의 무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 좁았기 때문에 어느 방에나 여러 명씩 자게 되었다. 리벤은 아내와 노닝과 함께 자기로 했다. 그 옆방에는 페르낭드와 라파엘이 자기로 했으며 로이즈와 플로라는 부엌 바닥 위에 새털 이불을 깔고 자면 된다. 로자는 계단 위에 어둡고 작은 방을 독차지하고 그 바로 앞 좁은 중간방에는 매일 세례받을 소녀가 자도록 되어 있었다. 소녀가 집에 돌아오자 소녀의 머리 위에 키스가 빛처럼 쏟아졌다. 어느 여인이나 소녀를 껴안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것은 애정을 쏟고 싶다는 욕구로 아양을 떨어야 하는 직업적인 습관에 질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들이 아침에 기차에서 오리에게 키스한 것도 그런 욕구의 발산이었을 것이다. 그녀들은 소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부드러운 금발을 만지거나 또는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일어나는 애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꼭 껴안거나 하는 것이었다. 이미 온 몸에 믿음이 스며든 소녀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더러움이 붙지 않는 몸이라도 되는 것처럼 숨을 죽인 채 여인들이 하는 대로 얌전하게 있을 뿐이었다. 이날은 누구에게나 고달팠던 하루였으므로 저녁 식사를 끝내자마자 곧 잠자리에 들어갔다. 전원의 한없이 고요한 분위기는 거의 종교적인 느낌마저 지니며 이 작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적막함이 몸에 스며들어 높은 하늘까지 퍼질 고요함이었다. 오랫동안 색시집의 시끌벅적한 밤에만 익숙해왔던 여인들은 이 잠들어있는 전원의 조용한 휴식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들은 오히려 몸이 오싹해졌다. 흔들리는 불안한 영혼에서 오는 쓸쓸함의 전율이었던 것이다. 그녀들은 두 사람씩 이불 속에 들어가자 서로를 껴안았다. 그것은 대지의 깊고 고요한 잠이 자신들에게 밀어닥쳐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왈가닥 로자는 어두운 방에 혼자만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자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허전한 마음으로 불안해 하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베갯맡의 분 너머에서 훌쩍훌쩍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소녀의 이름을 살짝 불러보았다. 그러자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띄엄띄엄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엄마 방에서 함께 자다가 이런 좁은 방에서 혼자 자니 무서웠던 모양이다. 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슬쩍 소녀를 데리러 갔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이불 속에 눕히고는 가슴에 꼬옥 껴안고 달콤한 말과 몸짓으로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도 차분해져 어느 틈에 잠들어버렸다. 이렇게 성체를 받을 소년은 자신의 뺨을 창녀의 젖가슴에 대고 잠이 들었던 것이다. 안제라스의 시각인 5시가 되어 교회에 작은 종이 울리자 보통 때 같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내리자던 습관에 이 여인들을 깨웠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일어나 아낙네들은 건강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면서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바쁜 듯이 오가고 있다. 풀을 먹여 마본지처럼 뻣뻣한 못을 낸 옷을 소중하게 나른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양초를 들고 간다. 한가운데를 장식이 있는 비단실로 묶고 손에 쥐는 곳이 가는 양초 이다. 이미 높이 뜬 태양은 감청색 하늘에 빛나고 있었지만 지평선 금방이 아련한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은 새벽 노을의 희미한 여운 인가. 암탁들은 집앞을 산책하고 있고 볏달린 수탁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다른 수탁들이 받아서 되풀이 한다. 이류마차가 차례로 마을을 달려와서는 집집마다 문앞에 몸집이 큰 노르망디 여인을 내려놓는다. 그녀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소박한 옷을 입고 쇼를 가슴 위에서 마주치게 하여 300년은 된 듯한 은브로치로 채웠다. 남자들은 푸른 작업복을 겉에 걸치고 그 안에는 새로 지은 프로코트나 낡은 녹색 연미복을 입고 있는 것 까지는 좋았지만 연미복의 두 가닥 꼬리가 작업복 사이로 삐죽 나와 있었다. 말을 마구깐에 맨 뒤에 큰 길 양쪽에는 시골의 교통수단인 마차들이 두 줄로 나란히 서 있다. 이륜 집마차 말 한필이 끄는 이른마차 가벼운 이른마차 의자가 달린 마차 등 갖가지 모습의 마차가 엎드리거나 궁둥이를 땅에 댄 채 하늘을 쳐다보거나 했다. 목수의 집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분주했다. 여인들은 속치마에 드로어즈 차림으로 색이 바래고 갈라지는 엷은 머리카락을 등에 늘어뜨린 채 소녀의 옷 시중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테리에의 여주인이 부대의 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에 소녀는 단 위에 세워져 몸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여인들은 소녀를 세수시키고 머리를 빗기고 리본을 매주고 옷을 입혔다. 핀을 사용하여 옷의 주름을 고치거나 넓은 허리를 줄여주거나 화장을 고쳐주며 예쁘게 치장시킨다. 겨우 치장이 끝나자 이 작은 수행자를 의자에 앉히고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일러준다. 그리고 이 떠들썩한 부인 부대는 이번에는 자신들의 치장을 하기 시작했다. 작은 교회에서는 또다시 종을 치기 시작했다. 이 연약한 종소리는 하늘로 퍼지며 사라져버린다. 그것은 푸른 하늘에 흡수되어버리는 나약한 인간의 목소리 같았다. 그러자 첫 영성체를 받을 어린이들은 자기 집을 나와 마을의 건물 쪽으로 급히 가는 것이었다. 즉, 두 개의 학교와 마을 사무소 건물로서 마을에서 가장 구석에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인 교회는 또 다른 반대쪽 구석에 있었다. 성장을 한 부모들은 괜히 수줍은 태도로 평소에 농사일로 구부정해진 몸을 거북하게 움직이며 어린아이의 뒤를 따라갔다. 소녀들은 크림을 연상시키는 새하얀 비단 구름 속에 파묻혀 있었다. 사내 아이들은 카페의 신참 종업원 같은 모습으로 머리는 포마드로 찰싹 붙이고 검은 바지를 구겨지지 않게 하려고 두 다리를 벌린 채 걷고 있었다. 가능한 많은 수의 친척들이 어린아이의 뒤를 따르면 그만큼 그 집안에 명예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목수 집의 승리는 완벽 했다. 테리의 부대가 여주인을 선두로 하여 콩스탕스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의 누님에게 팔을 빌려주고 어머니는 라파엘과 나란히 걷고 페르낭드는 로자와 그리고 두 대의 펌프는 사이좋게 뒤따랐다. 이렇게 테리의 부대는 마치 훌륭한 예복을 갖춘 참모부처럼 위풍당당하게 행렬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 행렬이 마을에 준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다. 교회에 도착하자 소녀들은 코르네트 수녀 앞에 정렬하고 소년들은 상당히 미남인 수사 앞에 보였다. 사내 아이들이 앞장서서 마차가 양쪽에 늘어져 있는 큰길 사이를 두 줄로 행진하자 역시 같은 순서로 소녀들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도해에서 온 그 부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에 나서기를 사양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녀들의 바로 뒤를 따랐다. 그들이 오른쪽에 세 명 왼쪽에 세 명 씩 서서 행렬을 빛낸 모습은 정말로 불꽃의 화려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그녀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을 감탄시켰다. 서로 먼저 보려고 밀고 당기는 소동까지 벌였다. 그리고 성가대원의 금실로 수놓은 비단 법위보다도 더 아름답게 꾸민 부인들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대는 신자들도 있었다. 촌장은 자신의 좌석을 양보했다. 그리하여 오른쪽 첫째 줄에는 테리의 집의 여주인과 그녀의 올케 그리고 페르낭드와 라파엘이 촌장 자리에 앉고 왈가닥 로자와 두 대의 펌프는 목수와 나란히 두 번째 줄에 앉았다. 성가가 불리는 동안은 어린이들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내 아이들과 소녀들은 양쪽에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긴 양초는 기울어진 창과 같았다. 악보대 앞에 세 성가대원이 나란히 서서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 그들은 라틴어의 음절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 아멘의 알을 한없이 길게 뽑고 있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해 관악기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단조로운 음을 역시 길게 불어대면 그 음을 받아 다른 악기가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불어대었다. 그러면 한 어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사각 모자를 쓰고 좌석에 앉아있던 수사가 일어서서는 빠른 말로 기도문을 외고 다시 앉는다. 그 사이사이에 세 성가대원은 그들 앞에 악보대 위에 펼쳐놓은 두터운 악보를 바라보면서 계속 찬송가를 부른다. 얼마가 지나자 엄숙한 침묵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신부가 나타난 것이다. 은빛 머리에 나이가 많은 그 신부는 보기만 해도 엄숙하게 왼손에 들고 있는 성배에 몸을 구부린 듯이 서있었다. 그 앞에 붉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미사수사가 앞장서갔다. 그 뒤로는 큰 구두를 신은 성가대원들이 나타나 성가를 부르며 양쪽에 정렬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종이 울렸다. 미사가 시작되었다. 나이 많은 신부는 금치를 한 제대 앞을 조용하게 돌아 무릎을 꿇고 떨리는 음성으로 준비 기도문을 외운다. 늙은 신부가 입을 다물자 성가대원들과 관악기가 동시에 소리를 냈다. 그러자 참석한 사람들도 따라 노래를 부른다. 미사에 어울리는 낮고 경건한 목소리였다. 갑자기 키리의 LA 손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모든 가슴과 마음에서 일어나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 소리의 진동으로 교회 건물이 흔들렸는지 거기에 응답하듯이 낡은 천정에서 작은 먼지나 썩은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슬레이트 지붕에 내려쬐는 태양은 이 보잘것 없는 교회를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리고 깊은 감동과 함께 불안한 기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움이 어린이들의 가슴을 조이고 어버이들의 목을 메이게 하였다. 신부는 잠깐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다시 재단에 올라가서 모자를 벗은 은발인 채로 늙은 몸을 떨며 하느님 말씀이 적힌 성경을 봉독하였다. 신부가 신자들 쪽을 향해 서서 손을 뻗쳐 형제들아 기도하라 라고 말하자 신자들은 일제히 기도했다. 늙은 신부는 깊은 뜻의 정성어린 기도문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종소리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어른들은 엎드려 머리 숙이며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어린이들은 엄숙한 종교의식에 불안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바로 그때였다. 두 손으로 머리를 묻고 있던 로자는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가 태어난 마을의 교회와 자신의 성체 배수식대의 일들을 연상했다. 새하얀 드레스에 파묻힌 어렸을 때의 자기 모습이 생각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들 모르게 흐느꼈다. 그러나 눈물이 아롱지고 그 사이 갖가지 추억들이 되살아나 감동은 점점 깊어지고 목이 메어 급기야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과 콧물을 닦으며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옆자리에 앉은 루이즈나 플로라도 엎드린 채 역시 먼 옛날 추억들이 기억 속에 되살아나 가슴이 벅차올라 빗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며 로자와 마찬가지로 울었다. 더구나 눈물이란 것은 전염하기 쉬운 것이어서 이번에는 마당까지도 눈시울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의 올케 쪽을 힐끗 쳐다보자 옆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부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 돌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격렬한 감동의 신비로움에 사로잡혔는지 아내나 어머니나 자매들 무릎을 꿇은 아름다운 부인네들이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자 남자들까지도 전기애라도 통한 듯 체크무늬가 있는 손수건에 눈물을 닦고 미어지는 가슴을 왼손으로 지그시 누르는 것이었다. 불길이 마른 들판을 휩쓸어버리는 것처럼 로자와 그 동료들의 눈물은 예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고 말았다. 남자나 여자나 또는 노인이나 젊은이들도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초인적인 그 무언가가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한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때 교회의 성가가 울려퍼지는 사이에 무엇을 두드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수녀가 기도책을 두드려 세례의식의 시작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린이들은 성스러운 흥분에 가슴이 뛰면서 제대쪽으로 가까이 갔다. 어린이들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이 많은 신부는 금치를 한 은쟁반을 한 손에 들고 어린이들 앞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육체며 이 세상의 속죄의 재물인 성스러운 빵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한 사람씩 주었다. 어린이들은 두려워하며 격련을 일으킬 듯한 찡그린 얼굴로 입을 벌렸다. 감은 눈에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몸을 떨어 턱 아래에 들이온 기다란 가운이 흐르는 물처럼 흔들거렸다. 그때 교회 안에서는 일종의 감격이 일어났다. 그것은 가슴 벅찬 군중의 웅성거림과 소리를 죽인 흐느낌의 폭풍이 마치 숲속의 나무를 휩쓸어버리는 돌풍처럼 지나갔던 것이다. 신부는 감동하여 몸을 떨며 나무 토막처럼 서있었다. 성찬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만 마음속으로 거듭 찬양하였다. 이것이 성령인 것이다. 신과 성령이 이들 사이에 내려와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다. 그의 음성에 응답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내려와 계십니다. 그 뒤로는 감격으로 인하여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늘에 바치는 것이었다. 나이 많은 신부는 세례의식을 끝내자 미사 중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당장에라도 힘없이 주저앉을 것 같았다. 거기다가 자신이 주님의 보혈을 입에 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앙을 체험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차츰 마음이 안정되어 갔다. 흰 성의를 걸친 성가대원들은 보기에도 엄숙하게 상체를 뒤로 젖힌 채 매끄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관악기도 흐느껴 울었는지 목이 쉰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자 신부가 두 손을 들어 노래를 중단시키고 행복한 희열에 젖어있는 세례자들의 행렬을 해치며 신자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체면 불구하고 소리를 내어 힘껏 코를 푸는 것이었다. 그러다 다가온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 정숙해졌으므로 신부는 극히 낮고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생애에 있어 가장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나의 부름소리에 응답하여 우리들 위에 내려오신 것을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느님이 강림하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사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방금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대하고 숭고하고 진실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이 어린 육체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성령은 하늘나라의 새가 되고 하느님의 입김이 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엎드려 있는 여러분 위에 내려와 영혼을 감싸고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목숨의 집 여자 손님들이 있는 두 번째 줄을 향해 약간 음성을 높여 말하였다. 진해하는 여러분 특히 당신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먼 곳에서 일부러 와주셨습니다. 보기에도 믿음이 깊고 경건한 신앙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교구를 교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처럼 귀중한 날도 이렇게 참되고 신의 은총과 성령이 넘친 예식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들 백성위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선택된 신자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감사의 말을 하다 목이 메고 말았다. 잠시 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시기를 아멘 그리고 의식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재단에 올라갔다. 첫 영성체가 끝나자 사람들은 한시바비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세례받은 어린이들까지도 웅성거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지쳤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다. 그리고 부모들 역시 식사 준비가 걱정이 되는지 마지막 성경 낭독을 기다리지도 않고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가는 분은 매우 혼잡했다. 노르망디 사투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떠들썩했다. 마을 사람들은 교회 문앞의 양쪽으로 갈라서서 어린이들이 모습을 나타내면 가족들은 자신의 아이를 찾아 돌진하는 것이었다. 콩스탕스는 집안의 여인들에게 붙잡혀 키스를 했다. 특히 로자는 콩스탕스를 껴안은 채 놓을 줄을 몰랐다. 겨우 놓아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다시 손을 잡아 테리의 집 여주인도 뒤질세라 조카의 한쪽 손을 얼른 잡았다. 라파엘과 페르낭드는 소녀의 긴 모슬린 드레스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높이 들어 올려 주었다. 루이즈와 플로라는 리베의 아내와 행렬의 맨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소녀는 마치 하느님이 그녀의 몸에 내려앉으신 양 엄숙한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걸었다. 연회는 목수집의 작업장에서 하기로 했으므로 잔치 음식은 횡목으로 받친 긴 널반지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큰길 쪽으로 열려있는 창문으로는 마을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집에서나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어느 창문으로는 나들이 옷을 입은 세례자의 모습이 보였다.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거운 잔치집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농부들은 셔츠만 걸친 채 사과절을 큰 잔에 넘치게 따라서는 쭉 들이켰다. 어느 집이나 윗자리에 앉은 두 어린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집에서는 여자애가 둘인가 하면 저 집에서는 사내아이가 둘 이런 식으로 두 명의 어린이가 집안의 중심이 되어 다 함께 식사를 했다. 가끔 오후에 햇볕을 받으며 타박타박 늙은 말이 끄는 마차가 마을을 지나갔다. 작업복을 입은 마부는 창문 너머 식탁 위에 탐스럽게 쌓인 음식들을 보고는 부러운 눈초리를 던진다. 목수 집에서는 교회에서의 감동의 여운인지 흥겨움 속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느낌이 있었다. 립에만 신이 나서 지나치게 마셔댔다. 테리의 집 여주인은 연신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틀이나 계속해서 휴업하지 않으려면 3시 55분 기차를 타고 저녁 무렵까지는 패칭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목수는 누님의 일정을 늦추어 이튿날까지 일행대를 붙잡아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마담은 계획을 취소하기는 커녕 유산 문제나 장사 이야기에 관해서는 농담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었다. 커피를 다 마시자 그녀는 여인들에게 일러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동생 쪽을 향하여 자 그럼 너는 곧 마차를 준비해줘. 하고 자신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가 2층에서 내려오자 이번에는 올케가 딸아이에 대해 의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별로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이 시골 안학리는 일부러 가엾게 보여 그녀의 동정을 사보려고 했으나 조카 딸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올케의 긴 연설을 듣고 있던 테리의 집 주인은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약속하는 일 없이 다만 막연하게 말하였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해보겠어. 앞으로 시간도 있고 또 만날 날도 있을 테니까. 하는 식의 대답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마차는 보이지 않고 테리의 테리의 집의 여인들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층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손뼉을 치는 소리 거기에 외침 소리에 버둥대는 소리마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수의 아내가 마차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러 밖에 나간 사이에 마담은 참을 수가 없어 2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리벤은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로자를 덮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로자는 로자대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라파엘과 페르낭드는 몸을 비틀며 웃어대면서 양쪽에서 사나이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나이가 취한 일거수 일투족에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성원을 보내는 것이었다. 두 대의 펌프는 사나이의 팔을 잡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모처럼 아침에 성스러운 의식이 끝난 후에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 붕괴하고 있었다. 사나이는 흥분해서 상기된 얼굴로 자신을 뜯어말리는 두 여인을 맹렬하게 뿌리치며 온 힘을 다하여 로자의 스커트 자락을 걷어올리려 하였다. 이봐 내 말 안 들을래? 하고 짓궂게 말한다. 이때 아래층에서 올라온 마담이 분통이 터져 동생의 어깨를 움켜쥐고 사정없이 떼어놓았으므로 사나이는 그대로 굴러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잠시 후 사나이가 뜰에서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른마차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일은 씻은 듯이 잊은 태도였다. 그녀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발했다. 보잘것 없던 힘말도 어제처럼 힘차게 춤추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따가운 태양빛을 받자 식사 중에는 고개를 속이고 있던 그녀들의 장난기가 슬슬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 덜컹거리는 마차가 흔들리는 것조차 재미있고 옆자리에 의자를 밀치는 등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로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리베가 집에서 한 짓이 생각나 우스워 못 견디겠는 모양이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강한 햇빛이 들판 가득히 넘쳐 흘렀다. 마차 바퀴가 두들기에 흙먼지를 일으키면 먼지는 마차가 지나간 후에도 큰 길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페르낭드가 로자에게 노래를 시켰다. 그러자 로자는 무우동의 뚱뚱보 신부 라는 노래를 흥겹게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담이 노래를 그치게 했다. 이런 날에는 그런 노래는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상한 노래를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로자는 잠시 생각한 후에 걸쭉한 목소리로 우리 집 할머니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집 할머니 생신날 밤에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여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옛날엔 이래배도 날렸었지. 팔에는 탐스럽게 살이 오르고 다리도 쭉 고다 보기 좋았지.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 모두가 지난 날의 꿈이었다네. 참 멋진 노래군. 하고 리베도 흥겨운 듯이 노래했다. 그러자 로자가 뒤를 이어받아 노래했다. 바람둥이 아줌마니 그럴 수밖에. 그도 그럴 테지요. 열다석부터 절로 알게 된 연정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 사람들이 소리 맞춰 후렴을 노래했다. 리베가 한쪽 발로 마차 채와 말곱비의 장단을 맞춰 흰 말에 채찍질을 하면 말은 말대로 흥겨운 리듬에 맞춰 경쾌하게 달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너무 빨리 달려 여인들은 마차 안에서 뒹굴게 되었다. 그녀들은 미친 듯이 깔깔대면서 다시 일어나 노래는 계속되었다. 불타는 석양의 하늘 아래 잘 익은 농작물로 가득 찬 들판을 가로질러 흰 말의 힘찬 발걸음에 흔들리면서 노래소리는 즐겁게 불리어진다. 흰 말도 이제는 노래소리가 흥겨워진 듯 후렴이 불려질 때마다 신나게 달려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길가 군데군데에서는 석공이 허리를 펴고 먼지막이 보안경 너머로 흥겹게 노래하는 이른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역 앞에서 마차를 내리자 목수는 차분한 음성으로 누님에게 말했다. 돌아가시겠다니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었는데 마담은 그럴듯하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게 있어. 그때 벼랑간 리베의 머릿속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물론이죠. 내달에는 백황으로 찾아뵙게 될 겁니다. 하구는 번들번들한 눈초리로 로자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해야지. 오는 것은 좋지만 엉뚱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걸. 마담은 이 한마디로 동생의 입을 다물게 하였다. 그는 대답할 말을 잊었으나 기적 소리가 들려오자 급히 그녀들에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로자 차례가 되어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우스운 표정으로 굳게 다친 채 재빨리 고개를 돌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여인을 두 팔로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는 결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큰 말채찍이 방해가 되었으며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애쓰느라 로자의 등 뒤에서 정신없이 말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루앙으로 가시는 분은 차를 타기 바랍니다. 하는 역무원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들은 열차에 올라탔다. 기적 소리가 길게 울리자 칙칙 폭폭 하는 기관차 소리와 함께 기차 바퀴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벤은 역 군회로부터 나와 개찰구에 서서 다시 한번 로자의 모습을 보려고 했다. 그는 손님들을 실은 기차가 자기 앞으로 통과할 때 채찍을 울리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팔에는 탐스럽게 살이 오르고 다리도 쭉 고다 보기 좋았지.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 모두가 지난 날의 꿈이었다네. 열차 안에 흰 손수건이 납풀거리며 멀어져 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3장 그녀들은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이 들었다. 충족된 양심에 평화스러운 잠이었다. 그녀들이 실컷 잠을 자고 기분을 새롭게 한 후 이제부터 매일 밤 열심히 일하기 위해 테리의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담은 지친 듯이 한마디 하였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어. 이젠 장사도 하고 싶지 않아. 그녀들은 급히 저녁 식사를 끝내고 언제나와 같이 전투복인 화려한 드레스를 갖춰 입고 단골 손님들을 기다렸다. 현관앞 작은 램프에도 불이 켜졌다. 이 마리아의 등불은 어린 양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왔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셈이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 이 읍에 금세 소식이 퍼졌다. 은행가의 아들인 필립은 친절하게도 집안에 틀어박혀있는 투르누보 씨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마침 건어물상 주인은 의뢰하던 습관대로 월요일에 만찬회를 열어 친지들을 초대하여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어떤 사나이가 편지를 가지고 나타났다. 투르누보 씨는 놀란 듯 봉투를 뜯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다. 거기에는 연필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대구를 가득 실은 배가 입항했음 장사하기에는 절호의 기회 즉시 나오시길 그는 주머니를 뒤져 편지를 갖고 온 사람에게 재빨리 20센트의 팁을 주고는 귀밑까지 붉어진 얼굴로 여보 급히 좀 다녀와야 겠소 하며 하며 간단하고 수수께끼 같은 쪽지를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벨을 울려 하녀가 나타나자 자 아래층은 아래층은 선창에서 일하는 페둘로 고막이 터질 듯 떠들어대고 있었다. 루이즈와 플로라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며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마셔 참으로 두 대의 펌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마셔대고 있었다. 이미 두 명의 손님에게 예약이 된 터라 그대로 마셔대다가는 밤의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였다. 2층의 모임은 9시 무렵에 이미 만원이었다. 예전부터 마담에게 플라토닉한 연정으로 가슴을 태우고 있던 상업재판소의 판사 바하세 씨는 구석에서 마담과 소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지 두 사람 모두 기쁜듯이 싱글거렸다. 전 읍장인 푸우랑 씨는 로자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로자는 무릎 위에서 그를 마주보고 앉아 이 사람 좋은 아저씨의 흰 수염 속에 두 손을 넣고 까불어댔다. 그의 검은 아사 바지 위에 비스듬히 말려 올라간 샛노란 비단 스커트 사이로 여인의 새하얀 허벅지가 엿보였다. 그리고 빨간 스타킹에는 여행길에서 행상인에게 산 연보랏빛 양말 데님이 끼어져 있었다. 덩치가 큰 페르낭대는 소파 위에 누운 채 두 다리를 세무관 팡페스 씨의 배 위에 올려놓고 몸은 필립 청년의 가슴에 기대어 오른팔로는 상대방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라파엘은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dp씨와 교섭 중인 모양이다. 그리고 그녀와의 회담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 하고 재빨리 몸을 일으켜 춤을 추며 살롱을 한 바퀴 돌면서 말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랍니다. 이때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문 앞에 투르누보씨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성을 지르며 투르누보 만세를 외쳤다. 때마침 혼자서 춤을 추며 살롱 안을 돌고 있던 라파엘이 비틀거리다 그의 가슴에 쓰러졌다. 투르누보씨는 기회는 이때다 하는 생각에 여인을 힘껏 껴안고 다짜고짜 안아 올렸다. 그는 만장의 갈채를 받으며 곧바로 여인을 안은 채로 살롱을 가로질러 침실 계단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아까부터 전 읍장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로자는 그에게 쉴 새 없이 키스를 퍼부으며 양쪽 구렛나롯을 끌어당겨 머리를 세우는 장난을 하다가 바로 그때 투르누보씨가 하는 모습을 보았다. 자, 빨리 우리도 저렇게 해요. 하고 속삭이자 영감도 엉덩이를 일으켰다. 조끼를 고쳐 입고는 비상금이 들어있는 포켓을 여러 번 만져보며 여인의 뒤를 따라갔다. 페르낭드와 마담의 파트너들만이 남겨지자 필립이 외쳤다. 내가 샴페인을 내줘. 마담 테리에 새벽만 가져오게 해요. 그러자 페르낭드는 청년에게 매달리며 귓전에 속삭였다. 청년이 일어나 한쪽 구석에 잠자고 있던 고물 에피네트 앞에 앉아 애련한 왈츠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덩치 큰 페르낭대는 세모건과 짝이 되고 마담은 바하스 씨 팔에 안겼다. 두 쌍의 남녀는 서로 쉴 새 없이 키스를 나누며 춤을 추었다. 바하스 씨는 예전에 사교계 출입도 많이 해본 솜씨여서 춤도 멋지게 추었다. 마담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래요 라고 눈으로 대답하며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말 이상으로 조심스럽고 달콤한 그래요였다. 프레더릭이 샴페인을 가지고 왔다. 첫 번째 벽마개가 열리자 필립은 커들일 춤곡을 연주했다. 네 사람은 점잖고 예의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면서 매우 멋진 자태로 세련되게 춤을 추었다. 춤이 끝나자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투르누부 씨가 나타났다. 매우 만족스럽고 기분이 가벼워져 밝은 얼굴로 외쳤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의 라파엘은 만점이야. 이어서 누군가가 내민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면서 말했다. 음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필립은 재빨리 흥겨운 폴카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투르누부 씨는 유태 미인과 짝을 이뤄 상대방의 발이 마루에 닿지 못할 정도로 쉴 새 없이 공중에 치켜올리며 춤을 추었다. 팡페스 씨와 바하스 씨는 조금 전에 춤 상대를 찾아 또다시 춤을 추었다. 이따금 춤을 멈추고는 탐스럽게 거품이 있는 샴페인을 마셨다. 춤은 그칠 줄을 모르는데 문이 반쯤 열리고 로자가 촛불을 들고 나타났다. 머리는 풀어헤치고 슬리퍼를 신은 발에 속치마 바람으로 빨갛게 상기된 얼굴이었다. 나도 춤추겠어요. 그녀가 소리치자 라파엘이 물었다. 손님은 어떻게 했니? 로자는 뱉듯이 말했다. 로자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듀피 씨를 붙들고는 폴카를 추기 시작했다. 샴페인 병은 벌써 비어 있었다. 내가 한 병 사지. 투르누부 씨가 호기를 보이자. 나도 사지. 하고 듀피 씨도 소리쳤다. 그러자 박수갈채가 터졌다. 이쯤 되니 이제부터는 정식 무도회가 되었다. 가끔 아래층 카페에 루이즈와 플로라까지 급히 빠져나와서는 아래층의 손님들이 화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고는 아쉬워하며 아래층으로 재빨리 뛰어내려가는 것이었다. 한밤중이 되어도 춤은 계속되었다. 가끔 여인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린다. 그것도 모르고 춤상대를 찾다보면 사나이 중에 한 사람도 없어진 것을 문득 깨닫는다. 하고 마침 팡페스 씨가 페르망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필립이 놀림조로 묻자 세무관이 대답했다. 잠깐 푸호랑 씨의 잠자는 얼굴을 보고 왔지. 이 말은 살롱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하면서 여인들 중 누군가를 데리고 푸호랑 씨의 잠자는 얼굴을 보러 가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는 여인들이 신기할 정도로 솔직했다. 마담은 한쪽 구석에서 바하스 씨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아무래도 기왕에 결정된 일에 마무리 교섭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새벽 1시가 되자 아내가 있는 투르누보씨와 팡페스 씨는 집에 가겠다면서 계산서를 청구했다. 그런데 계산서에는 샴페인값 뿐이었으며 그것도 보통 때는 한 병에 10프랑 하던 것이 6프랑으로 할인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마담의 호의에 놀란 표정을 짓자 마담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매일 파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